안녕하세요 크레산도입니다. 오늘은 크레스의 개코 입양하기 전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을 짧게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다 보니 자녀분들 없이 부모님만 오셔서 개체를 데려가는 경우도 있어서 간단한 사역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입문하기 직전과 직후에 이 영상을 보시면 어느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크레스의 개코를 입양하실 때에는 되도록 장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 또는 업체에게 입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생물이다 보니 모르는 것이 생겼을 때 물어볼 사람이 필요합니다. 분양했으니 끝 뭐 이런 느낌보다 애프터 케어를 확실하게 해주는 곳에서 입양하시면 좋습니다. 두번째로 크레스의 개코의 사역 환경입니다. 저희 매장에서는 보통 이렇게 사역세트를 드리고 있는데요. 플라스틱으로 된 사역장 대자 사이즈고 이런 사역장에서 성체까지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유리로 된 303045 사이즈 비바리움에서 키우는 분들도 아니면 더 큰 사역장에서 크레스의 개코를 키우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역장은 선택이며 아무래도 크면 클수록 개체의 복지에는 좋지만 그만큼 사역자분들이 더 신경 써주셔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사역장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은 나뭇가지의 역할을 하여 이 친구들이 매달릴 수 있는 백업과 낮시간 동안 숨어 지낼 수 있는 은신처 그리고 탈피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칠거칠한 곳이 필요합니다. 그런 용품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없다면 추가적으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역온도는 20도에서 30도 사이를 유지해주시는 것이 좋으며 겨울에 보일러를 틀고 계시다면 바닥에서 50cm 이상의 높이의 선반이나 탁자에서 키우시면 좋습니다. 습도는 40%에서 60% 정도를 권장합니다. 슈퍼푸드는 분양자가 먹이던 제품을 그대로 먹이는 것을 추천드리며 다른 사료를 급여해보고 싶으시다면 제가 추천드리는 사료는 리필리조터와 판기아 인섹트 이 두가지입니다. 슈퍼푸드는 사료 1, 물 2의 비율로 섞어주시면 되며 섞었을 때 바로 뚝뚝 떨어지지 않는 농도로 섞어주시면 됩니다. 보통 케첩 정도로 표현하는데 이 농도는 개체가 어리면 조금 묽게 성체가 될수록 조금 더 진하게 주시면 좋습니다. 피딩을 하실 때에는 자유를 시도해보셔도 좋지만 핸드 피딩 방법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무래도 주사기가 크다보니 개체에게 주사기를 들이밀었을 때 놀라서 도망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천천히 다가가서 입가에 슈퍼푸드를 살짝 묻혀주고 주사기를 뺐다가 혀로 살짝 살짝 핥을 때 다가가서 급여하시면 됩니다. 이 때 슈퍼푸드의 양은 개체 몸무게의 20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를 추천드리며 최대 급여량은 2cc에서 2.5cc 정도를 안 넘도록 급여해주시면 좋습니다. 피딩은 주에 3번 하시면 되며 월수금이나 화목토같이 요요를 정해놓고 급여하시면 편리합니다. 물은 분무기를 하나 구입하셔서 하루에 한번 사육장 벽면에 뿌려주시면 되며 되도록 바닥이 흥건하지 않도록 적당히 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철에는 건조하다 보니 아침 저녁 총 2번 분무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핸들링입니다. 핸들링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꼬리나 몸통을 지거나 붙잡지 않는다고 두 번째는 핸들링 시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입니다. 핸들링을 하실 때는 손 위에 올라오도록 유도하고 그 이후부터는 손을 징검다리처럼 만들어주며 핸들링 해주시면 됩니다. 야생에선 나무에서 살던 친구들이다 보니 본능적으로 위로 올라가기 마련인데 이런 때에도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쓸어내려주시면 됩니다. 핸들링은 하루에 5분 이내로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근에 파충류 카페를 하나 개설했습니다. 이름은 대구 파충류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대구 지역 기반 커뮤니티지만 다른 지역 분들도 가입하셔서 크래시기 개코 관련 질문을 하시면 제가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